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의 효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문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면에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10번 출력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ystem Print LN 그리고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해서 여러분이 엔터를 딱 치면 10번 카피앤베이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 정도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반복문을 사용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언제는 10번 해라고 했다가 언제는 2번 하라고 했다가 오늘은 1000번을 하라고 하는 거죠. 카피앤베이스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진행하는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사람이 진행하는 반복적인 작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자신이 몇 번 반복을 했고 지금 더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반복적인 작업이 커질수록 우리 인간의 인지로는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1000번을 하라고 했다, 10,000번을 하라고 했다, 또는 10,000번을 하라고 하면 점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행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기능,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코드를 반복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코드로 바뀌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바꿔줘야 될 부분은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면 되죠. 10을 1000이나 또는 10000이나 또는 10000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이 값 대신에 여러분이 맥스 10 대신에 맥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위에다가 int 맥스는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에 맥스라고 하는 값의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값은 10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로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요건에 따라서 이 값을 바꾸면 바꾸는 것에 따라서 밑에 있는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로직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10을 쓰는 것이나 아니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나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가변적인 것과 고정적인 것을 분리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이 가변적인 것이 가변적인 부분이 되죠. 이게 가변적인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만큼이 고정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코드를 분리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에만 저는 주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되는 것과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어떤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지금 단계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 뒤에다가 이 숫자를 순서대로 일식 증가시키라는 요건이 들어온 거예요. 어때요? 카피앤페스트 하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롭고 짜증스럽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시나요? 그걸 천번 하라고 해봐요. 만번 하라고 한다. 점점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여러분이 하기 싫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뒤에다가 이 i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 이 i의 값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 뒤에다가 뒤에 숫자를 우리가 배치하고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우리한테 곱하기 2를 해서 i의 값이 2의 배수로 증가하게 한다 라고 하면 카피앤페스트의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복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반복문이 세상에 없는 시절에 반복문을 여러분이 알게 됐고 나중에 그리고 반복문이 세상에 처음 나아게 됐을 때 여러분과 반복문을 처음 마주한 이 세대가 느꼈을 어떤 희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공부하느냐고 바쁘시니까 그러한 희열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은 저도 잘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 있고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이 등장하게 된 배경 또 그 기능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경험했을 절망감 카피앤페스트의 절망감이죠.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꼈을 때 새로운 기능이 등장했을 때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어떠한 기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고 그 기능을 구현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 잘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급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주의를 살필 여유가 없어집니다. 주의를 살필 여유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떠한 기능의 맥락을 우리가 파악해보는 것을 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될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들을 만났을 때 그 기능이 왜 생겼는가 어떠한 맥락으로 생겼는가 그 기능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따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공부가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공부가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 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이 취득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프로그래밍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